수영을 했었으니까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뭐 이렇게 좀 듣고 그랬었어? 아니요,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음악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출발 때 위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갔었어요. 너무 진정해가지고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출발하면 실경이니? 그건 잘 모르겠는데. 아니지만 속도가 안 나지. 신발을 신고 뭔지. 그러면 올라갔는데 누가 말렸어, 그거를 발견했어. 그 슬리퍼, 쪼리 이런 거를 신고 와서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관중석에서 어머니가, 어머니가. 어머니야. 신발! 신발 벗어, 신발! 집에 있어서 제가 잠시만요 하고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. 몇 등이 했어, 그때? 그때 한 4등 정도 했더라고요. 몇 살 때야? 근데 이게 초등학생 때야. 신발 벗어, 신발 벗어, 신발 벗어.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신발만 아니었으면 더 좋습니다. 귀엽다. 신발 벗어, 신발 벗어. 다 익혔다, 진짜. 너무 긴장해서. 우리 또 K-POP 스타들 나왔으니까 K-POP의 방탄소년단의 핏땀 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. 핏땀 눈물. 핏땀 눈물. 핏땀 눈물. 핏땀 눈물. 데뷔가 먼저죠. 데뷔가 뉴이스트로 먼저 가. 뉴이스트로 먼저 가. 뉴이스트로 먼저 가보자. 네. 니가 먼저 봐. 뉴이스트. 아, 아쉽게 아니고? 아쉽게. 너무 아닐 것 같아요. 아쉽게. 아쉽게 아니야. 몬스타엑스? 여기까지 아쉽게 아니에요. 잔방스럽게 얘기해 봤는데. 잔방스럽게 얘기해 봤는데.